아 이거 지금 아 주스 따면 안되는데 그 그 뭐야 그때 그 저거 트위스 앨범 다 다현으로 바꾼다 했잖아요 카드 근데 저거 그거 지금 조화 하나 왔어요 홀드카드 정연이랑 바꾼거 이거 까보겠습니다 까니까 저기 뽁뽁이 엄청 많고 아래는 그냥 신문지 네 왔어요 이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왔어요 이분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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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스 이것도 주셨는데 전 이거 안 안 보냈는데 어떡하죠 괜찮 괜찮 일단 왔어요 자 그리고 지금 말이 이상한데 지금 시계를 보여주자면 어머니 아홉시 삼십육분이에요 그래서 좀 지금도 비몽사 안녕히 계세요 ㅠㅠ 오케이 으 으 으